그래서 이제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뭐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문서에 스윕트 문서에 독스 스윕트.org 의 인헤리턴스에 대해서 하는 거구요. 여기 지금 부모 클래스를 이제 베이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여기 슈퍼 클래스라는 말도 있고 서브 클래스라는 말도 있고 그러네요. 뭐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쭉 다 하는 거구요. 자 기본적으로 슈퍼 클래스가 있고 서브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개념적으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쓰고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자식 자기 클래스 이름 쓰고 콜론을 찍고 부모 클래스가 이제 오른쪽에 오구요. 이렇게 해서 자기 기능을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c샵 문법이랑 똑같네요. 자바에서는 뭐 여기다 익스텐스라고 쓸 것이고 c풀풀에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좀 튜닝을 하죠. 프라이버, 퍼블릭, 프로텍티드. 어떻게 상속을 받을 거냐라고 이제 조금 더 튜닝을 하는 거고. 우리 이제 uml 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보면 이렇게 자식에서 부모 쪽으로 비어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올려주죠. 아 그러면 이 부모로부터 자식이 이제 상속이 됐다. 상속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수퍼 클래스, 자식을 서브 클래스. 자 이렇게 이제 용어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스윕트에서는 하위 클래스는 단 하나의 부모 클래스만 상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바도 인터페이스 가지고 구현을 하고 하듯이 스윕트에서도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고요. C++ 같은 언어는 다중 상속이 되죠. 부모가 여러 개가 올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언어들은 이제 이렇게 부모를 하나만 하나의 부모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클래스 자식, 자기의 이름이죠. 부모. 부모 클래스는 하나만 가능하고 클래스는 여러 개면 나머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 클래스명, 부모명, 프로토콜명 쭉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상속을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어쨌든 프로토콜들이 쭉 나올 수도 있고요. 프로토콜들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프로토콜은 상속한다고 안 하고요. 뒤에 나오지만 프로토콜은 채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상속받는다고 얘기하고 프로토콜들은 채택한다고 얘기하고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뷰 컨트롤러, UI 뷰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가 되겠고 뭐 데일리게이트 데이터 소스로 끝난 애들은 대부분 다 대부분이 100% 다 프로토콜들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상속은 클래스만 상속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클래스랑 구조체의 차이점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상속은 클래스만 가능하다. 클래스만 가능한 게 상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은요. 프로토콜은 클래스나 구조체나 열거형이나 익스텐션 다 프로토콜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프로토콜을 배운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모가 가진 것을 물려받고 싶은 거예요. 클래스 man이 있고 age 이렇게 있고 뭐 해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이니셜라이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man이라는 man이라는 클래스에 이니셜라이저가 있으니까 반드시 괄호를 열고 여기 main.init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man 괄호 열고 해서 이니셜라이저의 매개변수들을 쓰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외부 내부 겸하니까 age 콜론 10 그래서 첫 번째 10 20.5 이렇게 넘어가고 age 이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 나이는 뭐 10 20.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가 이제 man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요. 나는 나는 student라는 man보다 조금 자식격인 student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student 만들 콜론 찍고 man이라고 해서 중가로 열고 닫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소스를 넣지 않았어요. 근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상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man형이 아니고 여기서 student형으로 해서 똑같이 해서 age 이렇게 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이만큼이 지금 다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리에 디스플레이를 해봐도 리에 디스플레이를 해봐도 지금 age를 20을 넣어놨기 때문에 20이 잘 나올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봐야 되죠. 처음 실습이니까 그래서 어 뭐 신기하죠. 처음에는 야 이거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애플에서 만든 클래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으면 이 클래스에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막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퍼티도 쓸 수 있고 메소드도 쓸 수 있고 어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꾸 도움말을 보면서 기존에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뭐 기터비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을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내가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빨리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이제 이런 게 객체제한 언어에서 대표적인 상속을 받는 방법이 상속을 활용해서 어 좋은 프로그램을 빨리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상속은 실무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죠. 어 엄청나게 많은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고요. 이제 그런 클래스들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쓰려고 하면 요 매뉴얼을 봐서 얘네들이 무슨 기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눈여겨봐야지 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매뉴얼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퍼라는 게 있는데 아까 슈퍼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라고 얘기했었죠. 부모. 어 클래스맨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클래스 스튜던트가 있는 아까는 비어 있었는데 이제 야 나는 이름, 나이, 어 이름과 몸무게 뿐만 아니고 아 참 나이와 몸무게 뿐만 아니고 이름도 있어 스트링형으로 라고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란 함수는 나이와 몸무게만 찍어줬는데 어 디스플레이 s 스튜던트의 디스플레이 s라는 함수는 이름과 나이와 몸무게까지 찍어볼래? 이름도 찍어볼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니트 메소드도 또 만들었어요. 이니트 메소드도 보면 어 지금 이제 자기가 이름도 있으니까 age, weight, name 세 개를 받아서 여긴 두 개인데 세 개를 받아서 이름은, 이름은 자기의 이름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나이와 몸무게는 이제 부모의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하는데요. 부모의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할 때 바로 그냥 이니시라고 쓰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수퍼점이라고 할 때 이 수퍼가 바로 부모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수퍼점이니트 하게 되면 얘를 호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ge와 weight로 뭘 넘겨야 되죠. age와 weight로 그 넘기는 값이 지금 여기 매개변수로 받은 매개변수로 받은 애들을 이렇게 넘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퍼점에이지 이렇게 해서 수퍼점이니트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좀 헷갈린다고 싶으면 뭐 이렇게 여기 age1 여기다가 weight1에서 여기다가 age1을 이쪽 age로 넘기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소스를 바꿨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age, weight 쓰면 안 되고요. age1, weight1 이렇게 써야 되죠. 항상 여기 있는 레이블을 argument 레이블을 여기다가 써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스를 age1이라고 썼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호출할 때도 바꿔줘야 되는 거 조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학기에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상세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뒤에 나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기 이 줄을 주석 처리를 해 보세요. 이 줄을 주석 처리를 해 보면 이제 여기 이런 수퍼 init isn't called on all passes before returning from initializer 라는 에러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접하는 에러예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될 거 같아서 자 이 소스는 여기 주석 처리하고서 한번 해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번 학기에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뒤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에러 메시지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ver riding 이라는 것도 있죠. over riding 좀 전의 것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이니트가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오버 로딩 이라고 얘기해서 하나의 클래스의 이니트 메소드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오버 로딩 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버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학기 자세하게 했겠으니까 여긴 일단 넘어가는데요. 부모와 자식과 간에 같은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는 이거 보면 지금 이렇게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래서 헷갈릴 거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달리 줬어요. 자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 스튜디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필요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여기 이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아예 똑같이 줘버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름을 똑같이 줘버리면 상속이 되면 이름이 같은 게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 라이드를 안 쓰면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 매개변수 오버 라이드는요. 보통 이름 같고 매개변수도 같아요. 리턴형도 똑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개 함수가 클래스 안에 있으면 충돌나잖아요.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스튜던트에서 내가 만든 클래스 그 함수 앞에다가 오버 라이드라는 키워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점 디스플레이라고 호출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 지금 리는 스튜던트형이고 스튜던트에는 디스플레이가 두 개나 있어요. 상속 받은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렇게 직접 자신이 만든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내가 만든 거를 우선적으로 호출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버 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오버 라이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버 라이드를 써주면 소스를 좀 더 깔끔하게 여기 뭐 디스플레이 s 뭐 이렇게 안 쓰고 오버 라이드라고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코드에서 만들다 보면 오버 라이드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의 함수가 부모 쪽에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시 같은 이름의 함수가 부모 쪽에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